발이 보내는 괴로움의 신호 오래 서 있을 때나 많이 움직여야 할 때 불편하고 높은 피로감을 느끼시죠? 그게 바로 발이 보내는 괴로움의 신호예요. 발은 고정이 되지 않으면 쉽게 필요해지기 마련인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깔창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무거나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셀막스의 코르크로 제작된 특별한 깔창인데요. 취향에 맞게 골라 쓰세요. 코르크 기능성 컵솔 코르크 기능성 평솔 가장 좋은 요소를 가진 코르크를 인체에 가장 밀접한 인솔로 개발 완료했는데 여기서 이 코르크만의 장점이 6가지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발의 피로감을 감소시켜 뛰어난 근육 피로 경감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최대 힘과 압력과 평균 압력이 높아서 족저 압력에 탁월해요. 그래서 족저근막 고, 족저근막염 예방, 기능성 깔창이죠. 세 번째, 세균의 증식을 막고 공기 탈취 효과가 있어서 발냄새 제거에 탁월해요. 이래서 여름 깔창으로 딱이죠. 네 번째, 바닥 부분에 고무와 코르크 접착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유해한 본드로 친환경 깔창이에요. 다섯 번째, 노란 포도 상구균과 폐렴강균을 99% 이상 소멸하여 세균을 억제시켜 항균효과까지 굿. 마지막 여섯 번째, 발에 딱 맞는 부드러운 착용감이 좋아요. 탄성력과 충격 흡수력에도 강력하니 이만한 깔창 어디 없어요. 가벼운 신발부터 무거운 신발까지 전부 사용 가능한 깔창이랑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일할 때 많이 움직여야 하시는 분들, 등산 포함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해요. 품질이 낮은 원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포르투갈 천연의 코르크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만든 특허 깔창이랑 국가 공인마크 획득은 물론 수많은 특허증을 확인해보세요. 이젠 셀마크스 기능성 깔창으로 삶의 질을 업 시켜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